일본 언론에서는 기시나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헌대 김태용 국가보실 1차장이 회담에서 호가한 정상들에 대한 다 공개할 수 없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아니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헌대 이렇게 발표를 안해서 얘기했다, 얘기했다, 공개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일본 호의고도 한기성명 발표를 국김단에게 제안했습니다. 국김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권! 정권!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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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정권! 점점 늘어나면 돼요. 정권! 정권, 정권, 정권 성ign постав점 중간에서부터 되는데도 봐 엄청 많은데 외곽 쪽이 일본인이었어 그래갖고 아버지가 그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일본 유학할 때 정의받았어 외곽 쪽에 대해서 언급을 아예 안했잖아 45년에 미쳐 일본으로 돌아가지 일본인 있잖아 외곽 쪽이 그냥 일본인이었어 그러니까 엄마 쪽은 많이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녀 보람개교 남녀 보람개교 야 그거 일본에서 온 건데 그래 그러니까 외곽 쪽 외곽 쪽에 원래 외곽 쪽 영향을 많이 받거든 유사여라 돼지라고 여러분 복민들 소망입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지가 아버지가 그렇게 막 좀 뭐고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해 일본 여자들이 남편 말고 무조건 능냐고 아들 때리도 막 했구나 아들 그래서 동무웃을 때리면 많이 호드라든 안 된대 엄마도 약간 일본 전자 같은 느낌을 들어버렸네 일본에 대학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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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도 보니까 어릴때도 일본에 갔다 하고 아무도 보니까 지가 왜 일본에 어릴 때가 왜 같은 거 있었습니까 아 아 아 짠 1, 2, 3, 4, 5, 6, 6, 7, 8, 8, 9, 9, 10